Q. 나랑 연애할래요? 나랑 연애할래요? 아... 아, 이사님도 연기 연습을 하세요? 설동별 씨한테 진지하게 묻는 겁니다. 그, 그러, 그러니까... 나랑 연애합시다, 설동별 씨. 미친놈이네. 그때부터가 시작이었다. 이 이상한 이산놈의 행패는. 여기 있습니다, 이사님. 아, 난 따뜻한 걸 말한 건데. 아, 네. 바로 바꿔 올게요. 설동별 씨? 네. 설동별 씨! 설동별 씨! 회의 자료 좀 빨리 좀 넘겨줘요. 회의 자료 Sasha Wiesner 회의 자료 주장 회의 자료 이 conse기를 뵙지 geven 음 Ouais 잘청번호 여기 플레이 여기 Scoot